자 현재 1등은 우리 2번 악사를 아주 귀엽게 주신 여성분이 이만 레이스 분이 1등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. 자 일단 가드레이를 한번 드리받으셨고요. 자 접수 괜찮습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요. 네 여기는 덤퍼카입니다. 지금 악사를 엎드리받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잔딜 깎고 계세요. 잔딜 다 깎으셨으면 이제 뒤로 가셔서 레이스로 한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 2번 레이스 분이 1등으로 달리고 계세요. 아 지금 아무런 방해물 없이 2번 투자 달리고 있습니다. 자 현재 1등은 위의 화면을 보시면 현재 1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1등. 우리 2번 레이스 분이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. 그 뒤를 남자친구분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. 아 잠시quet고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